무엇을 마실까? 머물리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싹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적하니라. 신앙 환경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안 치고 차이가 있고 혹은 그게 좀 걸림돌이 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는 것 물론 저희가 경박하고 가벼운 것은 옳지 않지만 기쁨이 되는 축제, 그 예배는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박수하는 것을 제 신앙 환경에서도 썩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하고 또 환호하고 우리의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어록을 따라가는 위대한 말씀 스물한번째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정말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공중의 새처럼, 들의 꽃처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방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빌리포스 4장 6절, 7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외우고 계신데요. 한번 외워볼까요? 다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굉장히 많이 외우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응답해 주시리라. 그러나 이 말씀 못지않게 저에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가슴이 벅찬 감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물론 그러나 이 말씀이 제가 고백하건대 처음부터 저에게 그렇게 와닿고 감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을 읽고 처음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일 은혜 못 받는 말씀들이 어디였냐면 복음서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깊이 은혜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왠지 좀 생성했고요. 그리고 가슴에 깊이 파고드는 은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왠지 분명한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잘 이해가 어려웠고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처럼 사는 것이 들의 백합화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왠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좀 쓸쓸했습니다. 마음이 좀 처연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공중의 새, 걱정하지 않지 않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아무 생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다 내어맡기고 살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가요?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깊은 위로와 그리고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까? 그냥 내어맡기자. 그것이 최선이다. 라세페어. 자유방임주의의 구호였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저절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향기로운가? 그냥 놔두어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좀 다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 무책임처럼 들립니다. 방종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독일을 비롯한 이 서방세계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깊고 통일한 뒤돌아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 전체주의 가치질서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돌아보았습니다. 통제적인 교육이 가져온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깊은 회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자율적인 교육을 시도하고 그냥 놔두자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그렇게 후원하는 쪽으로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고 그래서 6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와 같은 해방의 물결이 대학마다 그리고 지식인들마다 각 사회마다 선진사회에서 물결처럼 이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비틀즈의 노래 Let it be 그 노래가 선풍처럼 젊은이들에게 열병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먼저 지식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히피가 되고 그리고 약물에 중독되어갔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와 같은 아주 뼈저린 또 부작용을 낳게 줬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학원 보내고 과외시킨 한국은 그동안에 제가 하려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연 그런 뜻일까요? 그냥 놔두자 Let it be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중의 쇠를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이 공중의 쇠들이 어떤 쇠든지 적절하게 공평하게 먹을 것을 항상 공급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공원의 비둘기떼들만 봐도 생전경절이 치열합니다. 빵조각 하나 던지면 쫙 멀들지만 어떻게 돼요? Winner takes it all. 이긴 자만이 모든 걸 차지합니다. 밥성 제목인데요. 바다의 갈매기들도 평화롭게 껴욱껴욱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평화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아주 정말 하루를 굶주렸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을 찾아 나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먹을 것이 공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평화로운 백조들도 호수에서 아주 평화롭게 저절로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물밑싸움은 잘못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마치 간과하도록 얘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연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리고 들의 꽃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감격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울밑에선 봉선화가 아름답습니까?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철양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힐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이 노래를 누가 부른지 아세요? 윤봉길 의사가 총살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울밑에선 봉선화 삶을 빼앗기고 조국을 빼앗기고 그리고 기회가 박탈당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들의 유산이 암울한 그들에게 그 꽃성이는 너무나 철양하게 보였습니다. 자기의 운명과도 같았고 가능성이 막혀버린 삶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의 슬픔이 이뤘던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생각만큼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들은 염려할 줄 모르고 걱정할 줄 모르고 근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오케이 걱정 근심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하나님 걱정 근심의 감각을 우리에게 마비시켜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사자에게 잡아먹힐지라도 오늘 기쁘게 풀뜯어먹는 사슴의 낙천을 배우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시 로버트처럼 영혼없는 짐승처럼 다시 돌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언어를 나누지 기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옹호합니다. 어느 분이 I'm so happy. 나는 걱정이 없네 근심이 없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나는 근심의 근자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일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는 것 염려할 수 있다는 것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취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과 다른 우리가 올라야 될 고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뤄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돌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올라야 될 산이 있고 이루어야 될 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거꾸로 가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성취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취로 결과가 되고 성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깨닫게 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요. 유명한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영화인데 다소 우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는 시간이 거꾸로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주어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주 완전히 쭈글쭈글 거의 사망 직전에 늙은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괴물이 태어나자마자 관절에 힘이 하나도 없고 영양분이 부족하고요. 그래가지고 자라나면서도 계속 휠체어에 앉아야만 되는 완전히 노쇠해버린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젊어져요. 점점점점 젊어지고요. 보톡스 안 맞아도 주름이 쫙 펴지고 여러분 행복한 상상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닌데 끔찍한 상상인가요? 그는 우리와 반대로 인생의 후반전을 먼저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그가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결국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랑은 잠깐입니다. 인생의 교차로가 지나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은 점점 늙어가고 그 사람은 점점 젊어집니다. 철이 없어지고 어린애가 되고 그래서 결국 교차되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애가 되어서 숨을 거둡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감정이입을 해보았어요. 다 소멸되고 뺏기고 늙고 쇠퇴해서 죽는 거나 점점 젊어지면서 죽는 거나 결국 다를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과연 우리로 하여금 성숙과 어떤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물과 걱정 없는 동물들과 영혼 없는 동물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쌓기를 원하고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재능과 가질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상한점 점점에 도달합니다. 아마 이 중에 상당수는 이미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 경험은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주술의 옷을 입고 놀라운 빛을 발휘하면서 뭔가 열매와 결정체와 성취의 탑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경험들이 이미 우리 안에 쌓였는데 그러나 그 경험을 현실로 만들어낼 열정은 우리 안에서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식과 재념은 우리 안에 쌓였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인생의 젊음 잠깐의 교차로에서 바로 돌아서면서부터 한 사람은 늙어가고 한 사람은 어려져가고 서로 다른 길로 사라져가듯이 우리가 가진 지식도 재능도 은사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빅3 누구예요? 빅3 테너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그중에 루치아노 파바로티 가 죽었죠. 그 두 사람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추모하면서 음악회를 열었어요. 빅3 중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두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여전히 잘해요. 저 사람들은 목소리가 녹슬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따라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따라해지는 거예요. 이상한데 옛날에는 되게 높아가지고 못 따라서 했는데 보니까 음을 다 낮춰가지고 색깔은 테너인데 실제로는 바리턴인 거예요. 소리가 올라가지 않죠. 그분들보다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훨씬 잘해요. 하이시 팍팍 지르고요. 그 세기적인 대가들의 삶도 그들이 어느 순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삶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우리들의 삶 속에 담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은 녹슬어져가고 소멸되어가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 고향 부모님 집에는 제가 학생 때부터 모았던 서가들이 책꼬지가 몇 개가 되도록 쌓여있습니다. 책꼬지가 부족해서 다 이중으로 쌓아놓고 위에다 놓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다른 박스에다 놨어요. 밥 안 먹고 자취하면서 밥 굶어가면서 모았던 책들인데 언젠가 한국에 갔더니 부모님께서 이사를 하시면서 그 책을 아주 여러 박스를 갖다 버리셨대요. 고물상에 주었거나 헌책방에 갖다 주었거나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걸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언제 다 읽을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씁쓸한 웃음이 지워졌습니다. 그래 그거 뭐 할 건데 그거 뭐 할 건데 이미 그 책들 그 생각들 그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열정도 기억력도 그런 삶의 기회도 저에게는 이미 대부분 주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추구하고 모색하고 두들기고 쌓고 얻고 사랑하고 배우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채 담기기도 전에 다 사라지고 그것을 성취의 탑으로 바꿔낼 만한 열정도 창조성도 그리고 인생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집에도 마찬가지죠. 슈탄나를 고심하면서 읽었던 독일어 책들이 1,200권 이상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번 여름에 오셨던 한기채 목사님 그 목회 집무실에 가보니까 서가가 한 20개 이상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중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또 신학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읽고 모았던 책들이 원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 그 책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책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타깝대요. 저걸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이제는 써먹을 수가 없구나 생각하니까 안타깝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이 다음에는 하던 우리에게 그것이 사람 됨의 특권이라고 우리만이 성취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모색하고 불면유라를 지새면서 살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우리들에게 자부심은 간 곳이 없고 어느새 반환점이 지나고 마무리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놀랍게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차고 이 아나크로니스무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성 자기의 탑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삶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위해서 진정한 복된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곳에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진리의 길이 있다고 믿고 따른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삶으로 옮겨간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공중의 새처럼 막막한 하늘에 홀로 외롭게 처해 있는 것 같지만 들의 백화파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은 가운데 버려져 있는 꽃처럼 그렇게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교획을 위하여 존재하고 너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어떤 제자들 중에는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을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일 내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라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육체가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여 너희는 자신의 성취를 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결국은 소나기위에 다 빠져나가버린 물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의미있는 인생을 사는 저들보다 너희들의 삶은 향기롭다 너희들의 연약함은 강함이 될 것이다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게 증거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르심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서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부르심 앞에 선 사람에게 연약함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동안에 적어도 200일은 몸이 안 좋다는 얘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항상 그렇게 물어봅니다. 좀 괜찮으세요? 저는 종종 인사가 그렇게 저도 입에 뵀어요. 하도 안 좋은 분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으시네요 그랬다가는 별로 그게 무관심과 사랑 없음으로 비칠 수도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데도 일단 좀 괜찮으세요? 그러면 되게 맞습니다. 이제 좀 좋아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골라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일은 그렇고 나머지 100일은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고 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65일은 이제 조금 괜찮아요. 걱정이 취미인 분들도 많습니다. 부부싸움도 습관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스트라이트 주시티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싸움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다투지 않으면 왠지 이상하고 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걱정이 취미인 사람도 있습니다. 38년 된 베데사모카의 병자는 걱정이 취미가 되고요. 자기의 고통을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굴만 보아도 가슴이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죠. 딸하고 엄마하고 교회를 갑니다. 엄마가 집앞을 떠나서 한 500m 가다가 어머머머머머머머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요.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연약함 중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감격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성취의 탑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면하는 그러한 전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낼 도구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은 내 마음의 감격이 되었습니다. 별의 백화파처럼 공중의 새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위한 삶에는 연약함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왜 나같이 연약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의미없이 떨어져가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위태한 새들과 메말라가는 백화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모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선포할 모델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존귀한 능력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주는 모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가난과 불행의 악순환 속에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달할 수 없는 헛된 욕망을 꿈꾸면서 걱정만 하다가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취의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을 메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스스로 저주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부른받았습니다. 자유암을 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레 백화파처럼 살도록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 때 소비자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없이 달리는 마라천어처럼 그렇게 허무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사람입니다. 이 땅까지 보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 또 한 해를 여러분 아프다 안 아프다 아니 아프다 안 아프다 그렇게 하면서 보낼 것입니까? 인생에 잊혀져가는 기억을 슬퍼하며 보낼 것입니까?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보낼 것입니까?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늙기 전에 놀다가세 그렇게 하고 보낼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삶을 삽시다. 수없이 떨어져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구원의 등대가 되는 삶으로 살고 우리가 보탬이 되고 소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용한 생명이 되어 사십시다.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얼마나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곡관을 여십시오. 지갑을 여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의 재능을 다 뺏어가고 은사를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비결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은사를 펼치는 삶의 시간표는 겹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집자고 장가가야 하고 사고 팔아야 하고 먹고 입어야 하고 돌보고 빨고 그리고 청소해야 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 시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영의 일과 세상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33년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취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분은 부르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약함은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짧은 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주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생애는 저의 생애의 원본입니다. 제가 그렇게 종종 고백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애통함을 주십니다. 얼마 지나면 제가 껍박 5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많이 살았네요. 충분히 많이 살았습니다. 주님은 33년 동안 다 이루고 주님 나라에 가셨는데 내가 주님의 구원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부르심의 삶을 이루게 하셨다면 50년의 생애에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심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단 뜻을 염려와 근심으로 보낸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음속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경배 찬양으로 예배자의 찬양이 또 제 마음을 두들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증가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증가하리라. 주님이 제 마음속에 애통함을 주십니다. 네 인생의 시간을 너만을 위한 시간도 살처럼 지나가는데 주님을 위한 부르심의 삶 주님께서 나중에 결산하실 때 네가 잘하였구나 나의 보낸 뜻을 네가 기쁨으로 이루었구나 그렇게 응답하려면 주님 내가 그러한 예배자로 그런 증거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좋은 교역자들이 많이 생기고 제가 그 가운데서 전에는 혼자 새벽기도 다 인도하고 아침에 와서 교회당 문 열고 그러면 성도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 켜고 그 다음에 예배인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불 끄고 음악 틀고 다 가면 그 다음에 돈 닫고 수요일 날 저녁 되면 또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제자반 제자반하고 신방하고 주일 날도 그렇게 하고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교역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좀 세워져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제 마음속에도 그런 성공과 성취가 아마 욕망처럼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꾼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있고 또 동역자들이 있어서 일들을 나눠서 하고 제가 행복해지고 제가 하나님께 야 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대통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이 아전군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카운트다운되고 부르신 시간은 짧습니다. 주님 부르신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다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성취의 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부르신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델로 부르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어 있으임받는 일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감사와 감격으로 바꾸는 그런 영광된 부르심의 삶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성취에는 한계가 있고 허무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받은 삶에는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들 넣었다 하리 저런들 넣었다 하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진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염려하며 사는 인생 대신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내가 너에게 주느라 공중의 새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의 예비하심 속에서 자유롭고 향기로운 영광된 인생을 살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우리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까지 같이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러겠습니다. 연약함 중에 강하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그림자가 닿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함 중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짧고 유한한 삶 가운데 주님은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행의 악순환 속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성취에 절망하며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버리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모델로 하나님 저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은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열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직업과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 직장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구조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후회함 없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